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이른바 한우법 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가운데 한우 비유구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43만 원씩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 비유구 한 마리당 순수익은 2021년 29만 2천 원이었던 것이 2022년부터는 손실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마리당 142만 6천 원까지 손실이 커져 1년 사이 손실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번실구도 마리당 순수익이 2022년 40만 9천 원에서 2023년에는 127만 6천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손실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